아 김기종 우리 마리톤에 축가가 있겠는데 이분은 파파라 마 뮤지컬에 다시고 지금 중국에서 중국에서 아주 엄청난 활동을 하고 낙연의 질감을 울리는 그런 장례가 총관되는 성악가가 비행기를 타고 멀리서 온도를 맞춰가지고 이 시간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. 여러분들 앞으로 세계를 지퇴할 우리 김기종 성악가를 잘 기억해 주시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간절히 다 버릴 때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속도 미워지지 않는다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말로는 뭐할 수 없는 이 순간 차가운 고마워 힘겨둔 고마워 다 사랑이 전하다 연기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슬기일 뿐 그만큼 미란과 도나를 떨치고 있어 세상으로 부딪혀 맞설고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것 내 욕심마저 내 영혼 마저 다 걸고 단지야 박시야 애차게 찾던 철신 속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에 당신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 내 맘 속 깊이 간직한 간절한 지고 철신한 지고 시어보아 카소 속으로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